이산확률분포2 어떤 이산확률분포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뽀아송 분포 또는 뽀아송 분포라고 하는 P 오브 람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이항분포 B 오브 NP에서 평균 람다가 NP로 일정하고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P는 작아지죠. 확률이 작아지죠. 이 확률분포는 뽀아송 분포가 됩니다. 즉 뽀아송 분포는 이항분포의 리미팅 디스트리비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에서 뽀아송 분포를 한번 유도해볼까요? 람다는 NP고 P는 작으며 N은 크고 NP는 O보다 가까운 관계가 성립할 때 이항분포에서 뽀아송 분포가 유도가 되는데 N이 람다이 equal NP니까 P를 아이소레이트 시키면 람다 분의 N으로 N을 양변에 나눠주면 이렇게 P는 이렇게 되고 N이 무한히 커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한번 보죠. 이게 여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비션에서 식이죠.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추즈X값의 P 확률, P는 N분의 람다고 그 다음 1-N분의 람다를 줘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건 기초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쭉 이걸 정리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이게 1로 수렴하게 되고 이 값이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N분의 람다를 T분의 1로 치환하면 그러면 N이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T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승으로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적분해를 배운 것인데 실제로 통계에서는 이건 수학자들이라 증명해 놨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을 코드로 사용해서 한 줄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비션 B of NP를 N이 무한대로 보내면 이 식이 어떻게 단순화되냐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바로 이게 이걸 우리가 뽀아송 분포라고 합니다. 뽀아송 분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 뽀아송 분포는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행하는 횟수를 확률별수 X로 나타내는 확률분포이고 어떤 사건이 단위 시간 안에 평균적으로 람다 번 발생한다고 할 때 X가 리들 X일 확률이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률변수 X가 뽀아송 분포 P of 람다를 따를 때는 X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 즉, 이런 모양을 따른다. 람다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가는 걸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그라프고요. 그래서 X가 뽀아송 분포를 따르면 그때는 기대값은 람다고 또 분산도 람다다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초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영역에서 성공의 출력 획수를 X라고 하면 X는 바로 뽀아송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뽀아송 분포는 이런 모양을 따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대값하고 분산에 대해서는 이미 성질을 알려드렸으니까 뽀아송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택하는 코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투인 뽀아송 분포 P 오브 툴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같은 그라프에서 표본을 100개를 추출하면 그러면 뽀아송 분포에서 뽀아송 분포에서 람다는 2인 분포에서 100개 표본을 추출하라고 명령을 주면 다음과 같이 100개 표본을 추출해서 나열해 줍니다. 뭐 1000개를 추출하라고 하면 1000개를 추출해서 주고요. 실제로 이 코드를 이 사이트에서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예제는 이 P 오브 X가 1인 또 P 오브 X가 2가 같은 이런 뽀아송 분포를 따르는 X가 있다고 한다면 P 오브 X 이퀄 3을 구하라. 그러면 뽀아송 분포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뽀아송 분포에 따른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바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P 오브 X가 1이고 X 이퀄 1과 P 오브 X 이퀄 2가 같다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의미고 그럼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람다가 2라는 걸 쉽게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람다가 2이면 그 람다 2를 뽀아송 분포 식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러면 바로 X 이퀄 3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죠. 그걸 코드로 한번 확인해보면 이 P 오브 X 그 람다 값을 주어지고 솔브하라 그래서 람다 2를 주면 그리고 프린트를 이제 우리 원하는 G 오브 3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값 P 오브 X 이퀄 3 P 오브 3가 바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R 코드를 사용하면 바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다가 2일 때 뽀아송 분포를 구하라. X 가 3일 때 구하라 그러면 바로 0.18로 구해집니다. 이 두 값이 같은 값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계할 때는 이렇게 그냥 코딩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냥 통계 이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짜놓은 그런 코드 R 코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